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다행입니다. 담비 안 걸리게 조심하세요. 저도 지금 코감기가 막 와가지고 아이 제발 어떡하니 어? 뭐라고? 아이고. 오우 이런게 있어요. 고마워요. 너무 고맙고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동영상이 틀어져 있는데? 어차피 저한테 허락되어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준비한 마지막 곡을 들려드려야 되는데 제 신곡이 곧 나와요. 곧 나오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쵸? 지금 빨리 진행해야 되죠? 그쵸? 빨리 해야 이제 이제 분도 하시니까 그쵸? 아니... 빨리 진행을 해야 이제... 아뇨아뇨.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시비에 갈 마음이 없다고 소리 질러! 야 18살 넌 소리 지르지 마. 집어다야지. 그래요 어찌됐건 저한테 그래도 시간이 좀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죠? 좋아요.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 이거 뭐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준비되어 있는 마지막 곡 들려드려야 되는데 이 노래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잖아요. 형식적인 마지막 곡이고요. 그 뒤에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찐막. 네. 그 뒤에 이제 찐막 준비되어 있으니까 굳이 마지막 곡 끝났는데 막 앵컬 앵컬 이런거 하지마요. 네? 막 이렇게 마음에 우러나오면 해도 되는데 막 그런거 아니면 억지로 막 하지마 알았죠? 네. 파란소리에요. 알았죠? 자. 놀 준비됐어요? 네! 신발 준비됐어요? 네! 자. 마지막 곡 그럼. 박스치면서 와볼게요. 박스치면서 와볼게요. 김이릉. 김이릉. 샤오이의